이 양반이 전혀 아마 사삼평화공원에 처음 와보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신데요. 처음 와보신데요. 국회의원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그 양반이 그분이 50평 처음에는 그냥 실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하고 어저께까지 대응하시는 걸 보면 철저하게 또 준비하셨던 게 아닌가. 존재감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만일에 본인이 어쨌든 내 소신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어차피 북한에서 배운 건 북조선 국민일 때 이야기고 남한에 오셨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만든 사삼 진상조사 보고서를. 시사전망대 시간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또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목소리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목이 조금 쉬었어요. 응원하시느라고. 또 후리를 좀 질렀더니. 야유보내고 그러신 거 아니죠. 그건 아니고. 누가 그 영상을 봤는지 내 목소리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가 청취자분들께서 아이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 13일 국민의힘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제주에서 합동연설회를 가졌습니다. 첫 포문을 제주도에서 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힘 특집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주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합동설명회가 열린 것이 이례적이라면서요. 최근에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던데. 민주당은 다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경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지역별로 순회 경선을 시작하죠. 그건 어쩌면 이제 서울에서 가장 멀잖아요. 제주도가. 그러니까 제주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일종의 흥행몰이를 밑에서부터 몰고 올라가 보자 하는 건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동안 호남 지역이랑 엮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 그런 낸 걸로 나름 흥행을 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당 지도부에서.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좋은 건 따라가자. 좋은 거를 굳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있냐 하면서 이제 시작된 걸로 봅니다. 흥행이 성공했습니까? 나름 성공을 했죠. 그리고 또 사실은 후보들 입장에서도 제주도가 기본적으로 유권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풀기. 초반에 몸풀기. 그렇죠. 딱 좋죠. 부담없이 하기가. 센터장님은 흥행 안 된 걸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잔치집이었는데 초친분 한 분 계셔가지고. 초친분이라고 하면. 이따가 나올. 아니. 그런데 원래 떠들썩 하면 뭔가 된 거예요. 그게 꼭 좋은 소리가 아니더라도. 뭔가 좀 얘깃거리가 있다. 무풀보다는 악풀이 낫다 왔다. 알겠습니다. 현변호사님 오늘 굉장히 톤이 높으신 것 같은데. 현장 갔다 오셨기 때문에. 이게 좀 업데이신 게 보입니다. 저희는 뭐 이제 시간이 순서대로 얘기할 텐데 일단 합동연설에 전에 현장 비대위가 제주도에서 또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로 좀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비대위도 현장에서 좀 진행이 됐다는 것도 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일단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다음에 이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20년 넘게 국회의원을 배출 못했다는 거를 이제 좀 와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 그 참패를 끊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한 총선 지지를 좀 호소하고 제2공항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2공항을 국민의힘에서 제주도에 아주 중점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제주도 현안에 여러 가지 경제 현안도 있고 코로나 지원 현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가 뭐래도 제일 큰 현안이 제2공항 현안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대통령 선거전에서부터도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2공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재확인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당론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하신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인상적이었던 것이 군사공항으로 활용이 절대 안 될 것이다. 특히나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 제2공항은 순수한 민간공항으로 추진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센터장님의 평가를 좀 들어보자면 군사공항은 민주당이 얘기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거라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고 사실은 정부 부처를 보면 현실적으로는 국토부보다 국방부가 세기 때문에 사실 이 건은 팩트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보다? 공항 지을 때 국방부가 제일 높은 데 있죠. 국방부가? 국방부 장관이 누군지도 잘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국방부가 센 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잖아요.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추진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이거 뭐 정부랑 얘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상당히 정부와 교감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집권 여당 책임자가 3월 7일까지이기 때문에 아 비대위가? 다음 당대표께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게 있는 약속을 한 건데 어쨌든 약속이 지켜질 걸로 저도 희망을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도 폄훼할 생각은 없고 어쨌든 군사공항은 안 된다. 이건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얘기는 중간에 한반도의 핵 배치 이런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연구 보고서 나오면서 제주공항 이런 얘기들이 좀 언급됐잖아요. 그거를 아마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무마하려고 무마하려고. 사실 우리는 그거 좀 잊어버린 지가 좀 됐는데 안 그런가요? 저는 약간 잊어버렸는데 저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진행자로서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현장 비대위가 온 김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정확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아까 센터장님도 비대위 임기가 3월 7일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그럼 당대표가 나서서 뭔 소리냐라고 하면 이건 효력 없는 얘기다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래도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부 측 입장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좀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에서 만약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제2공항 자체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2공항을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여기에 이렇게 무게를 많이 안 두시는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보면 잘 안 믿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뭔 소리야 할 거야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대신에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의 책임자가 그걸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큼 명분이 필요하겠죠. 남한의 핵 배치 문제는 남한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하고 달려있거든요. 제2공항의 군사공항 활용 얘기는 핵 문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온 게 공군 남부수석구조대 그 얘기가 나와서 그거의 연장선생에 나왔던 얘기들인데 실질적으로도 만일에 어떤 군사적인 목적에 일부 사용된다 그러면 일단 그런 정도부터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명분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겠죠. 그걸 세워야 될 테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집권 여당의 책임자가 이 말을 했다는 것에는 좀 의미를 부여하는 걸로 그럼요. 저도 정정해서 긍정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너무 부정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침입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보다 쓰신 분인데 저희가 도당위원장과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과도 메시지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혹시라도 정부에서 이걸 뒤집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본인부터 나서서 반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그것도 어쩌면 본인의 약속인데 지켜봐야 될 일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초친분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센터장님. 이번에 4.3평화공원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 일정으로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부터 황교안 후보는 참배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바쁘셔서 못 가신 건가요? 저도 사실 그날 오전에 현장에 저는 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황교안 후보가 참배를 안 했는지 왔는데도 안 한 건지 아니면 비행기가 돼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온 건지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총리하실 때 왔다 가셨습니다. 네. 그때는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게요. 이게 선거를 위해서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4.3평화공원 참배가 제주도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다면 여기서 표를 얻겠다는 분께서 이 일정을 갖다가 바쁘다는 이유로 생략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혹시 소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4.3평화공원에 대한 참배는 공식 일정으로 스케줄이 이미 나와있던 거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거나 모르거나 그거 일정에 늦은 비행기표를 만들거나 하는 건 그건 어떤 의도적인 부분이지 실수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요. 다만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노선에서 상당히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정통 보수를 지금 표방하고 계십니다. 아스팔트 보수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주로 지지층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4.3공원 창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인 것이 아닌가 지지층을 의식한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을 해본다.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센터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면 표가 나옵니까?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집토끼는 좀 작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 후보가 이런 말씀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당대표가 본인이 될 거라고 꼭 생각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지지를 얻어야 그 이후에 어떤 합종연행에서 자기 역할도 할 수 있고 지분 챙기기일 수도 있다. 당내에서 뭔가 읽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그게 떨어져 나가면 진짜 외로워지는 거죠. 그런 거는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정 동의하긴 하는데 정치라는 게 전체적인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한데 평화국원 참여하는 건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어서 굳이 핑계되면서 안 웃을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 내지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황교안 후보한테 투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에서 저희가 추측을 해보자면 일단 현변호사님은 그쪽은 아니신 걸. 4명 중에 한 분을 뽑아야 되는데 제가 그쪽에 투표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미리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거 선거안에서 뭘 알입니까? 국민의힘 선거안에서. 이거는 선거법 유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더 안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참석을 하지 않은 부분에 사실 의미의 부여를 하시는 분들이 제주도 내에서는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제주도 오시면 첫 일정으로 정치적인 일정이라면 4선 평화공원부터 참배를 하시는 게 거의 순서가 됐잖아요. 지역의 가장 큰 역사적 상처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어떤 국가의 명예회복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14000명 가까운 희생자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정치인이 들어가면 당연히 가서 참배하는 게. 남들보다 먼저 오셨으면 더 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약간 정치인상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황교안 후보는 아무튼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표보다는 일단은 본인의 확고한 지지층 표의 결집을 좀 의도한 바가 있다라는 걸로. 소위 말해서 집토끼를 잘 지키자. 네. 그 분석이시군요. 알겠습니다. 4.3 관련해서 또 하나 이번에 아주 크게 지금 며칠째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태용호 국회의원의 발언 때문입니다. 태용호 의원이 다들 아시겠지만 탈북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외교관 출신 아닙니까? 심지어 고위직이었습니다. 고위직이죠. 영국 대사도 지냈던 바가 영사였나요? 아무튼. 이 분이 4.3 관련된 발언 뉴스를 통해서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게 북한의 지령으로 4.3이 이루어진 것이다. 4.3이 발발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취지로. 오전에 보도될 때는 사실 저희가 좀 대응하지 말까도 했었는데 갑자기 오후 되니까 너무 커져 가지고 사람 단체를 어쨌든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동 규탄 성명을 낸 바가 있긴 합니다. 이 정도 발언의 무게가 어떻게 대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잘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언론도 주목 안 하셨다가 오후 되니까 또 일이 너무 커져 가지고 이분이 또 최고위원에 출마를 하신 분이고 아닌데 이런 소신을 갖고 계셨던 건 혹시 두 분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죠. 저도 만나뵌 적이 없어서. 사실은 최영호 의원의 평소에 대북관이나 이런 거는 제가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북관이요? 동의하십니까? 어떤 거요? 북한 김일성 부자의 3대 세습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고 그 체제가 싫어서 고위 외교관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고급 정보도 우리 정부에도 많이 제공했을 테고 그리고 그런 북한의 잘 나가는 엘리트가 자기 체제를 버리고 대한민국이 귀순했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정말 몸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거든요. 사례다. 그리고 또 그런 분이 대한민국에 와서 소위 말해서 그냥 자리를 못 잡고서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국회까지 진출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 체계가 갖고 있는 어떤 오픈성 공개성 포용성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사실 4.3 관련 발언 말고는 특별히 어떤 잘못된 언행을 한 것도 없었고 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경우에 이 양반이 전혀 아마 4.3 평화권에 처음 와보신 것 같아요. 이 양반 나오면 보통 관찰이 안 하시는 건데 국회의원이신데 국회의원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이에요. 너무 저기 본인을 낮추지 마시고 어쨌든 이분이 처음 와보신 것 같은데 약간 그 선발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선입견이 있겠죠. 자기가 북한에서 교육받은 내용에 의하면 4.3을 자기들이 관여했다 이런 얘기로 교육을 받은 모양인데 그런데 그런 사건에 관련된 어떤 시소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국가가 추모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면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 정도까지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고 소신 아닙니까? 소신 소신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4.3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본 게 아니죠. 우리가 4.3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4.3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안 읽어보신 거죠 이분이? 일단 정정을 해드리자면 태용호 지금 국회의원은 주 영국 북한 공사 출신이고요. 북경 외대 출신이랍니다. 김일성 대 출신은 아니고 유학파네요. 유학파인 걸로 제가 어떻게 듣기로는 그 부인이 상당히 출신 성분이 높다.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요. 센터장님 지금의 태용호 국회의원의 대북관부터 해서 지금 4.3에 대한 인식까지 이어지어 오는 현 변호사님의 말에 대해서 대북관까지는 잘 모르겠고 처음에는 그냥 실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하고 어저께까지 대응하시는 걸 보면 철저하게 또 준비하셨던 게 아닌가. 아까 황교안 후보 말씀하셨는데 실수가 아니다. 존재감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다음 날 정도는 국회의원으로서 사과하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엄청난 공격 또 15일 날까지 이어지는 걸 보니까 사실은 최고의 후보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좀 더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셨던 게 아닌가. 그럼 본인의 소심 플러스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확고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주 불쾌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버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분이 사삼이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어떤 진상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보고서 자기가 북한에서 배웠던 교육의 내용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진지하게 고려를 안 하고 자기는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고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런 정도의 일을 그 당시 70년 전에 북한의 어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대단한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큰 리더의 지시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제도에 있는 소위 말하는 남노당 그 당시 지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막연한 의구심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배웠던 그냥 자기가 학습했던 내용을 반복한 거겠죠. 북한에서 배웠던. 북경대 출신이니까 북경대 가서 사삼을 어떻게 가르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경대에서는 사삼을 아마 안 가르치고 있지 않을까요. 원래는 유학은 그렇고 기본적인 대학교 과정을 북한에서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실 사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과정은 북한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학교 수준이 아닌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가르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북한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모양이죠. 사삼은 우리의 지시에 의해서 발발을 하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아닙니까. 초창기에는 북한이 남노당을 숙청했기 때문에 초창기 정권 초기에는 남노당을 무시했던 거죠. 잘 보시면. 그 이후에 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조금 부각된 측면은 있지만 초창기에는 박헌영 1파를 미지의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처단됐기 때문에 남노당의 활동을 그렇게 비판권 하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배경은 있지만 사실은 제로 4.3에 대해서는 박헌영의 역할이나 이런 건 전혀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기도. 진상보고서에서. 네. 거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달리고 오히려 김달삼 그 양반이 그분이 50 총선거에 반대하면서 그 무슨 제로도 그 당시 표현을 하면 인민들이 투표한 용지를 뭉텅이를 갖고 해주대회에 인민대표대회에 나와서 내가 제로도를 대표하는 인민대표다 해가지고 뭔가 또 받았대요. 그런 배경들이 있다 보니까 북한 정권에서는 그걸 가지고서. 연계가 돼 있다. 연계가 된 것처럼 자랑하고 선전하고 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공식적으로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 센터장님 말씀이신 거에요. 그게 부처가 본 적은 없으니까요. 저도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육과장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저기 좀. 종편에 물어보면 알 수도 있을 건데. 제가 잠깐 좀 정정할게. 아까 김달삼에 대해서 그 양반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좀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양반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붙일 수 없는 사람이죠.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까지 가면 오늘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는 다를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태용호 의원의 발언이 지금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잠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 당장 1부에서 얘기를 종합해보니까 일단 소신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목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말해놓은 것들이 있다 보니 당장 4.3 단체들 유족들 정치권에서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태용호 의원 국회 징계안을 제출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죠 사실. 도당에서는 기껏 잔치 열어놨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대신 사과하는 국면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도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상당히 이제 이거를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되니까 대신 사과한다라는 입장에 나온 거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다만 사과라는 게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태용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언을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죠. 만일에 본인이 어쨌든 내 소신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라는 걸로 고집을 부리는 건 그거는 정말 대한민국에 제대로 이제 소위 말해서 적응을 못하고 있구나. 좀 앞뒤를 못 가리겠구나 하는 거를 본인의 어떤 모자라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정말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하고 싶으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내가 배웠다라는 그런 걸로 접근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당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중앙당에 좀 요구를 했었고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같은 당 소속이지만 이렇게 좀 강하게 어필하시는 거 보면은.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냥 그래서 입을 딱 닫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스스로 돌이켜봐서 객관적인 어떤 증거 없이 자기가 그냥 배운 대로 한 거라 그러면 나의 언동이 상당히 좀 경솔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상처를 받은 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죄송하다라는 사과의 변이 나와야 된다고 사과의 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것 같으세요? 아직까지는 그런 태도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북한에서 배운 거는 이제 북조선 국민일대 이야기고 남한에 오셨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만든 4.3 진상조사 보고서를 어쨌든 보좌관들이 열심히 잘 정리하셔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아쉬워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얼떨결에 그런 어떤 자기의 실수나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실수 아닌 것 같은데요. 실수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고집을 부리는 과정이 누가 옆에서 가까이 아태 의원 그건 당신이 북한에서 그렇게 잘못 배워서 그런 건지 여기 이런 이런 내용이 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다라고 친절히 설명을 받았으면 아마 본인이 조금 더 신중하게 언동을 했을 텐데 아마 또 주변에서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뭐랄까 좀 지도라기보다도 같이 의견을 나눠줄 수 있는 동료 의원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럼 이제 재료도 출신 의원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당에는 아직 재료도 출신 의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국민의힘에도 4.3 특별법 개정하실 때 도와주신 의원 많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여쭤보시면. 그분들과 뭐 서로 대화가 없는 모양이죠. 대의원과는.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끝은 아니고 유족회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회 앞에서 태영호 의원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집회신고를 방금 마쳤습니다. 집회신고를요. 혹시 뭐 관련해서 뭐 명예훼손 이라든가 이런 걸로 소송 걸 수도 있는 건가요 명예훼손도 가능하긴 한데 아직 기자회견의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도 좀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송재호 의원이 이제 앞으로 뭐 희생자 유족 등에 대해서 모욕 비방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허위사실 유포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있으면은 이런 법이 있으면은. 5.18 관련된 법 개정되면서는 이 소환이 추가가 됐는데 4.3 특별법 개정할 때는 없었죠. 소환이 있다 빠졌습니다. 예. 이거 발휘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거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약간 찬반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파를 떠나서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자기 소신을 가지고서 발언하는 것은 관련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게 우리 자유민주 국가에서 법치국가에서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가치관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것도 이제 표현의 자유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자유의 문제군요. 왜냐하면 이제 상당히 쟁점이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송재호 의원은 하나의 액션이겠죠. 이 관련해서 지금 경고성이라든가. 그럴 수 있겠죠.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요. 일을 하시겠다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제주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거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지금 세 분의 국회의원이 모두 가서 국회 징계안을 제출을 했으니까 국회에서. 이것도 하나의 액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관련해서 더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나오면 그때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태용호 의원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게 아니었는데. 그렇군요. 그분이 또 하신 말씀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마무리 좋게 어쨌든 마무리가 되는 건 태용호 의원이 본인의 어떤 잘못된 인식 오해 이런 것들을 좀 사과를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에. 계속 그 부분을 요구하고 계신데 저희 둘은 아마 안 할 것 같다고 지금. 그런 부분에 사실 좀.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